어.. 맨날 트위터나 뭐 이렇게 해서 작업실을 조금씩밖에 못 보여줬는데 오늘은 작업실을 좀 더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노래, 좋은 환경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음악 만들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내가 무대에서 노래 부를 수 있고 내 목소리도 들려줄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줘서 진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하고 사..사랑하고 어..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.. 랩니라니 에이 비칸 어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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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맥주야 너희가 대답해 내게 우리 아리로는 맥주의 택배 Where is the real me I'm not standing kills me Inside But I'm very happy 조금이라도 할게 사실 전화해 본다 아멘